플라 댄스 이기 즐길 시간이야 인형이에요 인형 인형을 가져가세요 인형이에요 인형 가져가세요 인형 골라봐 좋아 이쪽에 동전을 놔 제발 제발 어서 내 초코바 어딨어? 제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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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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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서 제발 뭐야 제발 뭐야 아니야 장난해? 흡수 바이바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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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돈을 여기 놔 돈을 여기에 넣어 돈을 여기에 넣어 아 그래 차를 갖고 싶구나 바이바이 오 새 전화기야 여기에 돈을 넣어요 오세요, 엄마 왼쪽, 오른쪽 제발, 제발, 제발 그래 내 폰은 어디 있어? 없어 그래 제발, 제발, 제발 뭐야? 다음 기회예요, 엄마 가위바위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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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안해요, 엄마 알았어 엄마 꺼예요 오, 고마워 와우 예, 그렇지 오 이건 니꺼 고마워, 니키 친절하고 멋져져라 아, 그렇지 컴온 오늘 너무 더워요 오늘 너무 더워요 너무 추워 여기 너무 더워 너무 추워 아, 그러지 마세요 추운 게 나아요 아니야, 더운 게 나아 너무 덥다고요 추워요 더워 추워요 더워 더워 얼음 오케이, 렛츠 고 이봐, 블라드 추운 게 나아 추운 게 나아 추운 게 나아 장난감, 장난감 내세 장난감 그쵸 얼음이야 아하 엄마 도와주실 수 있어요? 어? 어, 물론이지 오케이 와우 이거 진짜 마술이야 와우 고마워요, 엄마 뜨거운 것도 중요해 네 얼음이 도움이 될 거예요 얼음이야 고마워, 블라드 얼음은 쓸모 있어요 배고파 아, 피자 타임이야 아, 피자 타임이야 아, 엄마야 저 도와줄래요, 엄마 넓이한 거야 고마워요 정말 맞나? 더운 것도 위대한 거야 어, 어 어? 용암? 어, 바닥에 용암이야 아, 도와줘, 블라드 어? 엄마가 도움이 필요해 당장 도와드릴게요 어서오, 어서오, 어서오 여기야 추운 건 중요해요 고마워, 블라드 전만해요, 엄마 요호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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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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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더운 건 매우 중요해요 그리고 추운 것도 중요해요 아, 항상 추운 게 더 나아요 어? 아, 멋져 와우 와우 하나, 둘, 셋 우후 나나나나나 와우 내 자석 공개리야 와우 안녕, 니키 멋지다, 와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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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니키, 엄마를 속여주자 좋아 런 런 어? 응? 쉿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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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 가 가 가 노 노 어? 뭐? 어? 아, 노 하하하 이게 뭐야? 이게 뭐야? 라라라라라 응? 응? 엄마, 도와줘요 응? 알았어 이리와, 이리와 뭐야? 아아 응? 런 어? 이게 뭐야? 어? 어? 뭐야? 탕산소 어디 갔어? 어? 어? 뭐? 탕산소 오, 쟤들이구나 이게 뭐야? 리키! 이게 무슨 일이야? 좋아 좋아 블랏, 점심시간이야 알았어요, 엄마 자, 엄청 힘내 어떻게 된 거야? 난 플레이하고 있었다고 내 조이스틱이 어떻게 된 거야? 미안해, 플라드 엄마 여보세요, 안녕하... 뭐야? 내 폰이 왜 이래? 장난해? 어? 여보세요? 하하하하 얘들아, 쿠키가 준비됐어 너희들을 위한 거야, 아이들아 고마워요 이건 쿠키가 아니잖아 그래, 이건 자석이야 장난이었어 내 아기들 바닥에 융암이야 도와줘요, 도와줘요 도와줘요 미키가 도움이 필요해 짜잔 그날에 구조하는 소방관 나 여기 있어 용암 잘 가 고마워, 블라드 전만의 리클 잘했네 너는? 응, 그래 거기로 갈게 어떤 걸 고를까? 어, 경찰관 그날에 구하는 경찰관 이봐요 안녕 이건 쓰레기를 버리면 안 된다는 표시예요 정말 미안해요 벌금 10달러입니다 오케이 미안해요 윙윙 먹자 의사가 필요해 도와줘요, 도와줘요 도와줘요, 도와줘요 오, 니키는 도움이 필요해 음, 어떤 걸 고를까 의사 짜잔 닥터 블라드가 그날을 구합니다 무슨 일이야? 다리를 다쳤어요 널 위해 뭘 가져왔어 하이파이 고마워요, 블라드 전만의 리클 와, 호! 와, 호! 이봐, 크리스 내가 작아졌어 날 어디로 데려가는 거야?